깊어가는 가을, CBS TV가 청년 크리스천과 신앙의 현장 속으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다음 세움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멘토링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청년 크리스천의 고민과 희망을 나누고 함께 응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예방주사 노답, 노다웃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국교회에 관한 세상의 질문, 크리스천의 말 못할 궁금증을 속 시원히 얘기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우리 함께 예방주사 맞으실래요?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국인의 대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매일 밤 8시에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교회 개혁가들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 봅니다. 김지철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회복을 생각해 보는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매주 화요일 낮 2시 30분에 찾아갑니다. 깊어가는 가을, CBS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